안녕 얘들아 나는 동그리야 이번 여행은 내가 진짜 재밌게 준비해놨으니까 마음껏 즐겨 휴게소에서 사랑도둑주기 어? 털에 꼼짝이야 감자 파는 게 없는 거구나? 귀 어? 나 진짜 재밌다 덥다 더워 투 원 투 원 나오니까 좋다 나의 계절에게 나의 계절에게 나의 계절 근데 날씨 너무 좋은데? 저기 이제 저희가 타야 될 차가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과연 오늘의 여행지 버스 저희 자리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먼저 탄 사람이 임자야 빨리 타요 나 여기 여기 아시죠? 나... 나 여기 너 거기? 나 여기 여기 오! 아 이리 와 어 안녕 수고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? 수고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? 수고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? 수고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? 수고가 어디서? 수고가 어디서 어떻게 하냐? 네 미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? 안녕 얘들아 나는 동그리야 이번 여행은 내가 진짜 재밌게 준비해놨으니까 맘껏 즐겨 이야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거 준비하고 있었구만 재밌는 사진 왕창 찍어주기로 약속 약속 아 그래서 카메라 여기 안녕히 계셨구나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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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출! 와 야 살짝 수학여행 같은 기분인데? 나도 어제 좀 잠 좀 주무셨는가? 되게 어색하게 물어보신가?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나도 어제 잠 좀 잤어? 더 어색해 더 어색해 어떡해 더 어색해 경윤이 나보다 어색하구나 야 아니야 이게 자리를 깔아줘서 그래 자리를 깔아줘서 아... 맛이 좋다 아 기서가 왜 내 옆자리 앉아가지고 진짜 좋으면서 괜히 또 그런다 난 너가 별로 좋지 않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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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파리한테 얘기한 거 저기 파리 있어가지고 와아 일단 휴게소 들려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우리 경윤이 형의 휴게소 최애템은? 나 나 나 나 나 나 일단은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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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감자 탕감자? 알감자 아니야? 알감자 휴게소 가면 감자밭이 있나 봐요 그치 가면 비만한 감자가 통구나 통감자 햇빛 없는데 왜 선글라스 케이크 있어요? 이제 창밖에 들어오니까 저의 패션에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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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프라이드 패션에 어 그 후라이드가 설마 그 후라이드 치킨 할 때 그 후라이드예요? 아 이거 프라이드 프라이드 아 프라이드 제가 오늘 선글라스 4개 챙겼거든요 한번 보여줘요 대박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슬퍼요 선물입니다 고마워 재찬 잘 쓸게 선물이에요 아니 이거 맨날 재찬이 낄 때 종용이도 같이 끼잖아요 맞아 여러분 네 침묵 게임 하나 침묵 게임 준비 시작 얘들아 진짜 타임 왜 왜 왜 왜 왜 왜 우리 돌아보아서 한 명씩 웃긴 얘기해서 웃는 사람 걸리면 벌칙 일단 침묵 게임 침묵 게임 먼저 오케이 시작 내가 먼저 할게 어떤 커플 분이 졌다 아니 아니 침묵 게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왜 그거 웃긴 얘기 안 한다고 룰 2 그냥 조용히 한다 아 혜연이 하고 싶으면 다 해 괜찮아 엔행시리 한번 하자 그래 우리 종용이 한번 해볼까? 종용이 제시어 버스 버 버스 안에서 스 시끄럽다 오 괜찮다 나 마음에 들었어 저 구름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구 구차하게 룸 룸지 마라 안 되겠다 내가 구름으로 해볼게 이런 걸 랩으로 살리자 랩으로 어떤 게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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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월동산은 룸 룸 룸한 겸인 아저씨 어 괜찮다 인정 송병호 하자 아 그래? 좋아 거진 사람 뭐 할래 어 휴게소에서 사람 도둑 죽이 감자 오 피어랬죠? 혼자서 감자 파는데 앞에서 사람 도둑 싸비치고 진짜로? 야 진짜 진짜로 이거 목숨 걸간다 진짜 오 진짜 진짜 재찬이 형부터 경윤이 형 민규 형 이렇게 갑시다 반바지 접어? 아 긴 바지 접어 아 지금 머리에 선글라스 꽂고 있는 사람 접어 반바지 접으세요 채연이랑 민규 더 접으면 돼 그럼 내가 안 들어간 거 위에 긴팔 접어 나이스 김세현 접어 우와 어 세윤이 형 그거 하면 되겠다 나 접어 다 빼고 다 접어 헐 손가락에 반지 하나라도 있는 사람 접어 세윤이 형 세윤이 형 형 어? 세윤이 형 형 형 진짜 야 와 야 수고했다 야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또 분량을 챙겨준다 세윤아 와 좋겠다 휴게소에서 사람 도둑 그러면 우리 다른 벌칙으로 한 게 어떤 거 하죠? 뭐? 휴게소 패션으로 이거 세윤이 형도 포함해서 한 번 더 좋아 아 좋아 어떤 게임 할래? 끝남 있게 하죠 그냥 끝남 있게 어떻게 곡 제가 먼저 철하면 오케이 네 그래 첫 자 사기 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어 와 저를 처음 봐 기술 올 슬 술레 수레 애호박 오오 박 박수 수박 박수 아 나도 귀여워 시이이이이이이이 야 멋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게 이건데 어렵다 야 이거 송글라스 말고 그 무지개 송글라스 나는 약간 거기서 파는 이런 멋쟁이 모자 같은 거 하나 저는 목걸이도 해주려고요 세윤이 형 오늘 가방 예쁘다 이거 저희가 받았는데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따로 미니백으로 저 여기 이렇게 꾸미 그렸어요 근데 다들 잘 꾸몄던데 그거 봤는데 어 휴게소니?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기석 위에 착장을 먼저 하는 건가요? 춤은 먼저 가야죠 춤 먼저 하고? 야 근데 오늘 차가 많은 걸 봤어서 사람이 많은가 보네 아 이거 너무 예쁘게 오 여기가 휴게소인가요? 춤 먼저 보고 오자 춤 먼저 가야지 야 춤 먼저 보자 어디서 출래? 사장님 여기? 저희가 여기서 한 명이 춤을 춰야 되는데 괜찮을까요? 어? 어 감사합니다 자 어 어디서? 어 무빙도 있어 어떻게 뮤비 하냐 이거? 여기 여기 끝까지 추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? 이거 춤춰야 돼요? 방송이에요 방송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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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목적지로 가볼까요 멤버들? 야 있네 여기 있네 야 석기야 일로 와봐 석기야 야 이거 봐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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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최고다 최고 이거다 이거네 야 근데 귀엽다 기석아 밀짚모자로 그냥 우리 다섯 개 할까? 어 뭐가 이뻐요?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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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나 이거 각자 거 다 채자 가세요 더우니까 목도 축이고 간식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 맞아요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와 저 핫도그 먹을래요 모짜렐라 치즈 핫도그요 난 저는 쪼그먹고 어 나랑 너도 나랑 여기 가자 나 여기서 닭강정 먹어야지 나도 닭강정 먹어야지 큰 거 시키자고 그래 이야 이쁘다 이쁘다 어떻게 모델 할까요 저? 니 최고다 모델이랑 한 번 더 지내봐요 어 네 닭강정 닭강정 예이 먹을 거 잘 됐다고 그렇다 우와 밥 먹자 우와 오늘 진짜 날씨 진짜 뜨겁다 야 알감자가 없어가지고 닭강정 사갔어 날씨가 더워서 알감자가 잠깐 쉬러 갔나 봐요 더위래요? 편의점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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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가 아까 휴게소에서 또 이제 더위를 이길 모자들을 샀죠 맞아요 근데 기석이가 특별하죠? 기석이는 스페셜하죠 야 근데 귀엽다 기석아 출발하네요 출발 안전 도시 근데 진짜 덥긴 하다 오늘 오늘 진짜 덥 오늘 물놀이하면 진짜 덥긴 하겠다 소세지 먹을 수 있잖아 네 한 번만 아 나 먹고 먹고 너 여기 아 얼른 야 이거 아니야 원래 한 입에 쑤셔놓은 거야 음 맛있다 멤버들 먹으면서 네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네 혹시 수학여행 갈 때 즐겨들은 노래 있는지 저는 그 노래 있어요 버즈 선배님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딱 그 노래 틀어놓고 한 소절 바로 Whang You're My Sunshine We Were Together 오오우 다비치 선배님들 거북이 아 그것도 명봉 어느 시대인지 아시죠? 진짜 많이 들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기석이는 그래서 뭐 들었어요? 여자친구 선배님들 러그리거나 이런 거 들으셨어요? 여행 갈 때? 저희 그거 시간을 달려서 와 시간을 달려서 이 안무 포인트 맞아요 맞아요 학교 가면 다 이러고 싶어요 학교 가면 쉬는 시간에 다 그냥 학교 컴퓨터로 노래 틀어놓고 그래 우리 슈니 씨가 축구하러 나갔네 아 그래요? 재밌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재밌네 기석이 택배 진짜 진절 그래 기석이가 채연이 와 진짜 놀랍게 저희 요즘 택배 안 오잖아요 어? 안 온 지 꽤 됐잖아요 뭔 소리야 어제 야 어제 내가 섞일 거 안에 넣어놨는데 어제 야 이제 많이 시키니까 뭘 시켰는지 조차 모르는 거야 자기가 내가 지금 멤버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 제찬이는 휘몰아쳤다가 순간 잔잔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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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가 경영이 같은 경우는 조막조막하게 한두 개가 톡톡톡 와요 진짜 경영이가 딱 필요한 거 봐 경윤이 형은 그래도 횟수가 좀 되는데 경윤이 형은 부피도 좀 돼요 무거운 거 부피도 좀 얘는 다 와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다 와 막 그냥 와 맞아 맞아 그렇게 막 우는 거에 3분의 1이 세연이 형 거로 또 차지가 돼 있어 야 이거 다 입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뭐냐 아마 이틀 뒤면 또 올 거야 하나 야 이제 형 왜 안 해 야 이거 우리 안녕 클레오파트 한번 할래 와웠어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집 해봐 하하 왜? 난 안 되나 봐 차를 해야 돼 동굴리 파스타 야 나 성대모사 개발 중인 거지 무슨 성대모사? 동굴리 파스타 진짜 아닌 거 같다 동굴리 파스타 잘한다 잘한다 동굴리 파스타 요즘 또 연습하는 거 있어요 요즘 성규 선배님이랑 자주 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딕키즈 동생들이랑 일해라 잘해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둘 셋 일해라 잘해라 성규 형 보고 계시죠? 사랑합니다 선배님 꿀 포즈 취해 주시오 엄마 빨리 양해라 뭐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백퓸 먹자니까 백.. 됐다 민규야 다 왔다 다 왔다 물 더왔나 와 도착했다 멀고 도망 길이었다 그니까요 그니까요 내려 보자 내려 보자 내려 보자 도착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 도착 우와! 우와! 진짜?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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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바위 보!